다음은 경찰 공무원의 원칙인데 개념만 기억하세요. 경찰권은 공공봉리가 아니라 질서유지인데 공공의 목적으로만 발동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경찰권 발동의 한계 소비공책, 경찰 비례원칙 소, 소극원칙 즉 적극적인 공공봉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질서유지의 소극적 목적으로만 발동될 수 있다. 비례원칙 적필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찰 공무원의 원칙 공무원의 목적으로만 발동될 수 있다. 경찰 책임의 원칙 보통 소비공책인데 평등원칙까지 집어넣기도 합니다. 경찰 공무원의 원칙은 사생활에 관섭할 수 없고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를 목적으로만 발동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사생활 불가침, 사주소 불가침, 민사관계 불가한 삶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항상 예의가 나옵니다. 원칙은 이런데요. 원칙은 이런데. 이 부분 있죠. 사생활 불가침이나 사주소 불가침, 민사관계 불가한 삶, 즉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주소나 민사관계에 공공의 발동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공무원의 안녕 질서유예를 강화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공궐적 발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이라도 그 안에서 만약에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칼로 사람을 위협하고 있다. 그럼 공궐적 발동 대상이 되는 거죠. 사주소 마찬가지입니다. 당뼈락을 넘어서 소리가 나가고 있다. 심야에 악기 연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 사주소 불가침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관계 불가한 삶 같은 경우 파업장의 공권력이 발동되는 경우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시설을 파괴하고 있다. 이럴 때는 민사관계 불가한 삶 원칙의 예외로서 공권력 발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